여수방 바다 이제 먼저 안 된다고요? 나무 아 시럽 네 이거 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지도가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짜증나 이리로 가는 게 이런데 산속을 엄청 무서웠다 우리가 더 무서워 내 얼굴로 세트같이 위에 막 치자 여기 첫날온날이잖아 드디어 계획대로 양만보차거리 왔다 전동 자전거 다 모았지 갑자기 언제 전기차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왱 왱 이러면서 나가 엄청 재밌는데 무서웠어 전기차 간 움직이는데 여기 이거 봐봐 냄새 대박이야 이제 짜증이 팔 치즈가 없네 맛있어? 네 여기條 전기차 오 여기도 버터가 있다 치즈디가 너무 예쁘다 이혜 난 버터가 형을 찌고 싶다 안 돼 윗터치 안 돼 윗터치 안 돼 윗터치 네 돼지 똥꼬이 안 돼 위에서 치였어 오옹 여수방 바다 저작권 걸리니까 우리가 불러야 해 홈발롬 대박 두개 사 두개 사 홈발롬 나 홈발롬 해줘 홈발롬? 내걸 안 먹었으면 어째을까?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어 옛날에 걸으면서 VJ 듣고 있어 먹었다가 생각에 아이스크림이 있어 거기에서? 가까이 오지마 맛있어? 얼굴로는 맛있다 그 말입니다 한이 엉덩이다 아 무슨 아이스크림이 좋아 한이 엉덩이 좋아 도착 우리 이제 대개사람 가자 가 안돼 고생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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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배가 안 고파 어 봐 너무 배불러 아 이제 잤을까 밥 먹으러 나왔는데 배가 부르네 대게에 배를 모찌가 채워버렸어 대게에 직판장 진짜 최적화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나온다 나온다 잘 빠트렸어 아 응원하겠다 고생했어 달달 10만원 비로다 6만원 9천원 싸게 산 건 아니지만 맛있겠지 뭐 그치? 다 먹어 안 먹어 오빠 우리 어제 저기 갔지 케이블카 타고 상아 먹고 여수반 받아보고 지금 반대편 아 공격한다 최대한 빨리 드세요 아 저기 대게 집판장이 좀 있네 진짜? 저기 대게 집판장 여수 밤바다는 항상 예쁘고 바람이 죽었어 좋아 좋아 쉽게 박살내고 싶다 여기 어 그렇게 먹어 맞아 뽑아먹고 잘했어 너 여기 수염 응 야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지? 음 맛있는 거야 아이가? 음 진짜? 안 짜 가루 부위를 한번 해볼까? 부위 근데 나는 밥 안 비비는 게 더 맛있다 엄마 안 먹어 한입만 드세요 아 싫어 싫어 이거 한입 해봐 안 먹을래 엄마 조금만 버퍼 조금만 밥을 먹어야잖아 진짜 괜찮다고 정답하셨어요 아 싫어 싫어? 도전해보는 거야 사람이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지 아 너무 많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협박하나 근데 아 싫어 너무 많아 아 한 번씩 도전해보는 거야 다 다 괜찮지 이게 먹을 줄 알아야 보글보글 누릴 수 있는 거야 나 안 먹을 줄 알고 안 누릴래 일단 라면을 넣자 음 이건 맛있겠다 싹싹 다 먹었지? 뭐 하시나요? 대게 라면 끓입니다 예 으악 열라면 냄새가 열나게 맛있겠다 열나게 맛있겠다 손이가 좋아하나? 안 불리는 라면 와 대박 기대돼 굳이 여기 위에다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지? 이속에 이봐 오 됐다 대게 앞접시 빨리 먹어옵니다 빨리 먹어옵니다 음 뜨다 이속에 아 에? 엥? 오빠 어때? 맛있어? 음 이야 대박 와 엄청 맛있어? 엄청 맛있어 보인다 식당 내 스타일이야 진짜? 나도 먹고싶다 근데 바닥바닥한 것 같아 짠 짜라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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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까보자 이거 네 이거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어 뭐야 먹을 것도 들어있어 엄청 귀엽다 나 이 맹구도 귀엽고 근데 괜찮다 이거 귀엽다 내꺼 보고 이거 이거랑 바꾸자 이건 내꺼 아 짱구다 오 좋은거 나왔네 오빠거 어디갔어? 내꺼? 봐봐 바삭한 짱구 너무 안전하는거 아니야? 봐봐 제발 여기다 올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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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다 내가 가져 버리겠어 오빠두 최고라고 말해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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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이거 비해 우리 오늘은 같이 떴다 아주 잘 됐어 우리 더 참 진이 형 꿀정말인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